한국 성직자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신미사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쌍룡이동 성당주임 강철민 신부입니다 오늘 보금 마테오 보금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이 사형장인 세남터에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하느님을 임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교우들에게 천주님은 임자이기 때문에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고 임자를 알고 난 후 배반하면 세상에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1821년 충청도 솔메에서 태어난 신부님은 1836년에 마카오로 유학 1845년에 사제서 부문 입국해서 사목활동을 하다가 관가에 잡혀 1846년 10월 16일 세남터에서 군문효수용으로 순교합니다 신부님은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문초가 끝난 뒤 관리들은 신부님의 두 귀에 화살을 깨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회를 발랐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 라고 말했답니다 열두 명의 휘강이가 칼을 내리쳤고 여덟 번째 칼날에 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백과 용기를 갖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교자는 본래 증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동시에 순교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나 형제에게 배적받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이미 박해와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왜 박해를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란 어쩌면 매일매일이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순교의 삶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대건 사제와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상용이동 성당주임 강철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철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국제생물원